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기입니다. 오늘은 엑스박스 게임패스에서 1월에 빠지는 게임들 소식과 올블랙 PS5의 판매 시작 소식, PS5가 일본에서 역대 가장 안팔린 PS 콘솔이라는 소식, 그리고 PS4의 제조 중단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렛츠 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식 엑스박스 게임패스 앱을 업데이트하면서 이번 달에 서비스가 종료되는 게임 목록을 추가했습니다. 매월 그렇듯 새로운 게임은 추가가 되고 오래된 게임은 서비스에서 제거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에 엑스박스 게임패스를 떠나는 게임은 Faster Than Light PC 버전, 내 친구 패드로 콘솔과 PC 버전, Sword Art Online, Fatal Blood 콘솔 버전, 그리고 철권 7이 2021년 엑스박스 게임패스를 떠나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이 네 게임은 1월 15일에 엑스박스 게임패스에서 제거됩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 리스트는 아니며 이번 달 말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 추가되는 게임들 역시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용과 같이 3, 4, 그리고 5 리마스터, 그리고 용과 같이 6와 함께 더 미디움이 게임패스에 추가될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패스는 팬들을 위해 뭔가 큰 게임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게임이 엑스박스 시리즈X에서 초당 60프레임으로 돌아가는 4 out 4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아 정말 이 올블랙 PS5는 봐도 봐도 너무 예쁘군요. 최근에 말씀드린 이 올블랙 PS5와 듀얼센스 컨트롤러가 1월 8일에 주문 받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PS5가 나온다고 처음 발표되었을 때부터 올블랙 PS5를 만들어달라고! 라며 울부짖었던 많은 게이머들이 이제야 소원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1월 8일에 받게 되면 배송은 2021년 봄이 끝날 때쯤 된다고 하는데요. 아우... 보고 또 봐도 탐이 나네요. 이 제품은 슈퍼5팀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이지 소니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슈퍼5팀의 홈페이지는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슈퍼5팀은 PS2에서 영감을 받은 PS5 디자인을 모델링한 후에 레딧에 올렸다가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로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500개 한정품인데 구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지고 싶군요. 다음... 게임 인더스트리 일본 기사에서 이코노믹 리서치 인스티튜드의 애널리스트 히데키 야수다에 따르면 PS5가 출시되고 첫 6주 동안 일본에서 약 24만대를 판매했고 이는 PSP를 제외하고 출시 후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어떤 PS 콘솔보다 적은 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셋 에라에서 번역 및 재개시된 댓글에서 야수다는 소니는 일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플레이스테이션 브랜드는 자신의 나라에서 결정적으로 쇠퇴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애널리스트들은 PS5의 판매량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PS5의 총 판매량은 PS4의 절반도 못 미칠 것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 소니가 일본 시장에서 성공할 계획이 있어 보입니까? 이코노미 리서치 인스티튜드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야수다는 소니가 연말 쇼핑 시즌 동안에 PS5를 일본에 충분히 배송하지 못한 상황을 보면 일본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의 미래에 대해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소니가 일본에서 거의 26년 동안 지켜오던 수락을 위해 O버튼을 취소를 위해 X버튼을 누르던 세팅을 PS5에서 전세계 공통으로 바꾼 것과 PS5의 공개 비디오에서 일본어 내레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영어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소니가 일본 시장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을 나열했습니다. 또한 최근 데몬즈 소울의 프로듀서와 살런트 힐의 제작자들이 플레이스테이션 일본 스튜디오에서 계약이 갱신되지 못하는 것을 두고 미국 시장에 더 많은 중요성을 두면서 개발팀이 삭감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소니 CEO 짐 라이언은 엣지 매거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정보들은 부정확하다고 말하면서 일본 시장은 여전히 소니에게 매우 중요하다. 일본은 소니의 고향이기도 하면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야수단은 소니가 본사를 2016년에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전한 이후 일본 사용자에 대한 태도가 차가워지고 일본 원칙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11월 말에 소니의 발표에 의하면 소니는 PS5가 전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수요에 이어 사상 최대의 콘솔 출시를 즐겼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PS5는 출시 후에 아직까지도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 인터넷에서 소비자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래프를 보면 일본에서는 판매율이 예상보다 낮았었나 봅니다. 저는 물건 공급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현상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생겨난 것일까요? 아니면 애널리스트들 말대로 소니가 일본에서 점점 멀어져지는 걸까요? 소니가 일본에서 멀어지고 싶어 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플레이스테이션 일본 스튜디오에서 많은 수석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떠나고 있는 현상은 한번 생각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 PS5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물건이 없어서 그 고객들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은 두 개입니다. 이 두 콘솔은 가격은 비슷한데 성능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고 하나는 지는 해이고 하나는 뜨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일본의 소매점들이 PS4 모델이 중단될 것이라고 알렸고 이로 인해 소니가 현 세대 모델을 PS4에서 PS5로 바꾸기에 들어갔다고 예상이 됩니다. 일본의 본사를 둔 치즈마에스터가 알린 공지사항입니다. 친애하는 고객님들 제조업체의 생산 중지로 인해 아래 품목들은 더 이상 재입고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라면서 PS4 제품들을 나열했습니다. 이 치즈마에스터의 공지가 확실한 것인지 아직 공식적으로 PS4가 단종된다는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 디렉트 스토어에서는 더 이상 PS4 프로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간략하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PS4가 단종되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아 바로 삭제되기는 했지만요. 공식적으로 소니는 PS4를 2022년까지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PS4가 2024년까지 지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보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든 저 위에 PS4 품목을 구입하실 예정이라면 그리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 계신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끄는 일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군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식 중 저는 올블랙 PS5 커스텀 소식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PS5는 흰색도 아니고 약간 회색빛이 좀 돌아서 약간 색깔이 우중충한 느낌이 좀 있어요. 올블랙이 마음에 들어서 직접 커스텀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색상의 플레이스테이션을 좋아하시나요? 전통적인 검은색? 아니면 PS5의 새로운 화이트? 그리고 일본에서 PS5의 판매가 역대 최저라고 했는데 PS5가 일본에서는 인기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혹시 일본에서는 상점에 가면 바로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일본 사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저의 영상을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치키치키치크기야 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